정상에 정상에 얘도 정상은 아니에요 썩어먹으라고 그랬는데 찍어먹으라고 하지 않냐 마시겠으면 옆에다 기다려다 마시면 됩니다 안녕 릿지 저는 지금 본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릿지 여기 메가커피 있어요 우리 손으로 지나갔다 왜 고양이가 안같지? 사랑아 너 고양이 안같아 사랑아 나 유나야 유나 사랑아 우리 코인사 했었잖아 코인사 코 코 코 기억나 이제? 꼬리로 바닥을 치면 경계한다는 거라는데 미안해 미안해 왜 속상해 제가 왜냐면 스케줄이 막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 수원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오다보니까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는 원래 마음의 문을 연사람한테만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나한테 안와 이제 그래도 우리 같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베이킹도 했었고 같이 놀았었는데 이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이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제가 오늘 한번 오늘 안에 사랑이에게 제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지금 엄마가 굴비를 꼽고 있고요 아마 저녁은 굴비랑 굴비랑 또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막 같이 먹을 거 같아요 집에 오니까 좋네요 집이 최고야 릿지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어디 갔어? 사람이 어디 갔어? 나 엄마한테 애교 잘 부리지? 네 어머 아니야 아니야 얘 지금 혼자 있고 싶나보다 엄마 엄마 얘 왜 이렇게 웃겨졌어 얘가? 어? 얘 왜 이렇게 웃겨 얘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어? 아 그래 아 뭘 보냐 엄마 사랑이 살쪘지? 집이 안 먹어서 그랬는데 간식을 아예 안 먹겠어 어 내 모습에 간식을 주변에 식을 먹겠더니 야야야야야 저렇게 애가 간식을 너무 좋아하네 내가 봤을 때보다 두 배가 됐는데 옛날에는 사랑이가 눈이 엄청 커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 비율에 눈이 되게 적당해 보여 옛날엔 진짜 왕눈이 이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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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아 아이고 이쁘다 30% 30% 가까워졌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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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졸려? 졸려? 아이고 졸려? 와아 인사 이쁘다 오오오오 가까워진거 같죠? 이제 사랑이가 잘 알아보는거 같죠?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사랑아 보름달이 떴어 보름달 추석 사랑아 너 왜 이렇게 살쪘어? 가을이 오는걸 알았어 너도? 왜 물어? 언니 좋아해주시는 미찌한테 한마디 할까?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기 싫어 낯가려 낯가리는거지 다겠다 미찌 우리 한번 볼까? 미찌 행복한 추석 되세요 사랑이 또 미찌 사랑해요 맞죠? 저는 이제 밥 먹고 올게요 성공 밥 뜯다 밥 뜯다 너무 맛있겠다 근데 눈이 조금 무섭게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나 집밥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음 맛있네 이거 제발 피해주신 거잖아 잘 먹겠습니다 역시 먹어요 맛있어요 엄마 밥 아빠 뜨겁지 아빠 봤어? 엄마가 아빠 짱구 같대요 사랑이가 불비냄새가 좋아서 계속 여기 있는 건가? 원래 여기 지자리야 밥 먹을 때? 응 옛날에 막 군두치고 있었는데 명태 말린거 한 봉지가 여기 서랍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랍장이 진짜 이만큼 열려있었어요 근데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명태 이따만한 커다란 거 있잖아요 황태포 황태포 아 황태포야? 음 음 아무튼 미찔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도 오랜만에 집밥 맛있게 먹고 올게요 저는 지금 저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수원 온 김에 잠깐 얼굴을 보려고 나왔어요 날이 굉장히 지금 습해요 저기 제 친구 보여요 저 선물이 있어 선물이 있다고? 이거 뭔데? 선물이 아니라 이거 복광언니가 만드는 복사 귀여워 이거 나 혼자 쓰는 거야? 네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써가지고 긁어보세요 다 봐 야 큰일 났어 왜? 택시가 안 잡혀 그치? 아까도 근데 걸어가면 멀잖아 근데 걸어가면 멀잖아 겁나 멀지 겁나 멀지 자전거 탈래? 자전거 탈래? 진짜? 자전거 타고 가자고? 어떻게? 야 카메라 이거 이거 얼마죠? 잠깐만요 저희 상의 좀 하고 올게요 택시가 안 잡혀서 아 이건 못 타 24분 후에 와 괜찮아? 뭐가? 버스가 24분 후에 왔다고 저기 가서 한번 그래도 잡아보자 알겠어 아니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여기 저 야 우리 진짜 여기 여기 살지 않았냐? 제가 얘 너 누구야 너 뭐라 할까? 어? 제가 이 친구랑 운동 같이 했었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학교거든요 저 초등학교 여기서 맨날 맨날 운동하고 피자 시켜먹고 치킨 시켜먹고 여기 떡볶이 먹으러 가고 여기 떡볶이 먹으러 가고 맞아 떡볶이 먹으러 가고 하 추억도다 이게 뭐? 이게 이벤트성으로 되게 좋아 엄청 많아 아니 그 동전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진짜 야 20개인데? 엄청 많아 그냥 막 꽝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어디서 샀어? 쿠팡으로 쿠팡으로 시켰어 네가? 어 얘도 정상은 아니에요 야 저거 메가코피 아니야? 어 저거 메가코피 너 메가코피 가봤어? 어 너 있었어 아니 화사하게 너부터 있어 진짜? 어 저 이런 거 이게 진짜 기분 좋은 거 알았는데 엄청 많아 근데 너 뭐 시켜 마셨어? 나 아이스틱 아이스틱? 어 그리고 조리폰 그거 그리고 폰크러시 어 벤처 성공했어 어떻게 잡았어 너? 그냥 잡혔어 너 뭐해? 아니 부딪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2명 전화했었는데요 잠시만 혹시 그리고 저 먹는 것만 조금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영상이요? 유튜브? 감사합니다 지금 파스타가 나전화가 빼고 있는 거 하시길래 감사합니다 뭐 먹을래? 나 봐봐 근데 알아서 시킨다 땡기는 거 있어 요끼 응 닭구이 알리올리오 응 라자냐 그거 다 안된다 했잖아 아 그래? 파스타 안된다 했잖아 난 닭구이랑 요끼랑 너 바지랑 먹어 응 먹어? 신기하지? 어 신기해 얘 진짜 편식마냐고 너 안 먹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 이거 주문할 동안 그럼 먹는 거 얘기하는 게 더 편해 그럼 먹는 거 얘기하고 있어 초록색은 다 안먹어요 이거 닭구이 하나랑 요끼 하나랑 네 그리고 이거 바지락 풀잼이요 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레드로 그냥 글라스로 두 잔이요 레드로 좀 레드로 카메라 무겁지? 안 먹어 안 먹어 웃겨 웃겨? 왜? 아 내가 일하는 거 같아 그거? 이 친구는요 여러분 이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몇 살이야?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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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부터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 16 15 15 15 12년 됐어? 12년 지게 치다 14 15 16 16 15 15 15 16 15 15 15 15 15 16 15 15 먹겠습니다 아니 여기 포크가 너무 예뻐요 이쁘지 않아요? 좀 더 나갈 때 여쭤보자 어디서 샀냐고 맛있겠어요 짠 마시겠으면 옆에다 내가 다 마시면 되니까 맛있어? 나 와인 좋아 썩어먹으라고 그랬나? 찍어먹으라고 하잖아 나 요즘 사람들이랑 소통이 잘 안되는 기분이 있어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얘기를 하면 왜 한 번 더 되묻지? 어 뭐라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되물어 발음이 좋은데? 내가 발음이 안좋아? 내가 욱냥냥 이렇게 내가 욱말거려? 맞아 넌 진짜 욱말거려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게 맛있대 맛구이가 아 왜 튀김이야 구이잖아 왜 이렇게 바보같지? 너 어디 안 내려가? 추석 때? 나? 나 수원 방 갈 것 같아 아 수원 지영이 아직도 농사하셔? 네 할머니? 어 지영이 진짜 야 그때 나랑 나 갔었잖아 언제? 밭에 어? 나 한 번 갔었어 우리 할머니 전에 갔었어? 어 밭 갔었어 밭이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여기 이거 주말농자 저 할머니 댁 아닌데? 어 그냥 주말농자 물 올려줄까? 물 올려줄까? 물에도 있어 난 우선 먹을 마셔 무슨 말 마시게? 나는 물을 물을 마셔 여러분 물 많이 마시긴 해야 돼요 근데 나도 물 한 잔 마시게 물 올려줄까? 물 올려줄까? 물 올려줄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행공이에요 행공이에요 여기요? 네 아 작게 보이긴 한데 어 작게 보이긴 한데 내가 나한테 보이실까? 뭐야? 이게 뭐야? 발길을 맞추면 되나? 발길을 맞추면 되나? 엄마 들어갈거야? 야! 야 보여! 뭐야? 너무 다시 야 미쳤다 너 조심해라 나 여기 낭떠러지야 너 낭떠러지다 어때? 여친 그거 같아? 한가위 삼행시 한 나? 어 한 한가위 가 가족들이랑 오 위 위? 위 너가 해 뭐야? 위?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좋은데? 괜찮지? 응 잘하는데? 예쁘다 엄청 예쁘다 어 근데 빛 때문에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무슨 CG같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볼까? 그래 가까이 가야지 어! 이거 지금 겁나 예뻐 어 진짜로 다리는 왜 이렇게 꼰 거지? 끼야 끼 끼 끼쟁이네 나 여기서 전에 그거 탔었다 겨울에? 뭐? 뜨는 거? 여기고? 어 아 진짜? 언제? 근데 그때 나 데뷔했을 때니까 어 아 진짜? 우와 우와 수원이 한눈에? 이러면서 더 가까워졌어 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하하 나 너랑 마라톤도 뛰었었는데 그래 조심해 야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때 우리 비 왔잖아 제가 얘랑 마라톤 몇 킬로였지? 5킬로? 5킬로? 사람들 다 뛰는데 그러니까 야 여기로 못 내려가냐? 여기로 가야 돼? 야 아 저기 있네 바로 있네 아 우리 올라왔던 데 아니야 저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행궁입니다 아 날씨 진짜 좋다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지금 바람도 선선하고 들어가볼래? 여기 거기야 여기 총 쏘는 데 가서 아 그래? 나 어렸을 때 궁금해서 들어가 봤었어 어 그러네 맞지? 어 대포 같은 거 그래 여기 내가 기억난다니까 여기서 이성을 지키는 거야 이 뷰를 보여 드려야지 갈까? 갑시다 아 구르떼 아 뷰러 여기도 아 아 아